전라도 어떤 작은 마을 이제 마 솜털이 가신 듯한 스무살의 사머리가 최대감집에 새로운 침모로 들어왔다. 아지거리지만 바느질 솜씨가 빼어나 특별히 소개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사머리는 고운 얼굴에 말수도 적고 품행도 얌전하니 머슴들이 마음에 두고 침을 삼키곤 하지만 사머리는 단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고 방 안에서 바느질만 한다. 그런데 사머리가 오고 나서 검은 고양이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밤마다 우러대는데 사람들은 사머리가 데리고 온 고양이라느니 보둑 고양이라느니 입방아를 지었지만 사머리는 모르는 고양이라며 일축해버린다. 사머리의 바느질 솜씨는 매우 뛰어나 보선 한 켤레를 지어도 안방마님은 매우 흡족해했으며 더욱이 한복을 지으면 몸에 착 달라붙는 것이 여간 맵씨가 살아나는 게 아니어서 보물이 들어왔다며 기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최대감 아들 영복이가 풍시를 다녀오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눈을 번뜩이며 야옹하고 그 앞을 뛰어가니 놀란 영복이가 쿵 하고 넘어져 손목을 접지르는 일이 벌어졌다. 그 뒤로도 안방마님이나 최대감도 몇 번이나 그 검은 고양이 때문에 놀라니 하루는 모숨을 식혀 덫을 만들게 했다. 대장간에 가서 고양이 잡을 덫을 만들어 그 안에 생선을 달하면서 유인했지만 잡히는 건 마당을 뛰어놀던 죄 없는 닭들만 잡힐 뿐 그 검은 고양이는 모두를 비웃듯 밤이면 또 애기 울음소리를 내며 어슬렁거리곤 했다. 뒤뜰 사랑체에서 과거 공부를 하던 영복이는 매일 밤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귀꼬리 오싹해질 정도이니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 아버지, 도저히 저놈의 괭이 울음소리 땜시 학업에 전념하기가 어렵사옵니다. 이놈의 괭이 놈, 당장 잡아서 털을 다 뽑아버릴 텐게. 노기에 가득 찬 목소리로 당장 모숨을 불러서는. 삼돌아, 싸게 가서 궁수 김서방을 오랑께. 야, 마님. 잠시 후, 궁수 김서방이 달려오더니. 나으리 불러서잉. 퍼뜩 오랑께. 우리 집에 언지부턴가 괭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래도 분란을 일으킨께 니가 잡아보도록 혀. 알거소잉. 궁수는 그날부터 최대감 집을 구석구석 살피며 고양이를 기다렸다. 자시를 한참 넘긴 시각. 빤빡 김서방이 졸고 있는데 야옹하며 그 고양이가 나타났다. 번쩍 눈을 뜬 김서방이 화를 당기고는 살펴보니 안채 마루에 걸터앉아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래 이놈. 어디 한번 도망가보더라고. 하고 화살을 당기는 순간 방문 쪽으로 냅다 뛰어오르는 고양이. 김서방이 당황하며 화살을 쏘자 고양이는 맞추지 못하고 방문 창호지를 뚫고 안채에 화살이 박혔다. 순간 악하는 비명이 들려왔다. 방 안에 있던 최대감의 허벅지에 화살이 박혀버린 것이다. 난리가 났다. 최대감이 커다랗게 비명을 지르자 모순들이 모두 뒤쳐나와 우왕좌왕하며 최대감을 얻고 의원 집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어서 치열을 하고 약초만 바른 뒤 광목으로 다리를 단단히 감싼 채 집으로 돌아왔다. 야 이놈아. 나가 괭이를 잡으라 했지. 나를 잡으라 했냐. 최대감은 노발대발하며 김서방의 멱살을 잡고 한바탕 푸닥거리를 했다. 결국 고양이는 못 잡고 매몬 사람만 잡았으니 더욱더 약이 오른 최대감. 하루는 친구들과 마실을 나갔던 영복이가 술에 취해 사머리 방으로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기더니 방문을 몰래 열고는 방으로 들어간다. 사머리는 그것도 모르고 숨을 색색거리며 자고 있는데 슬그머니 옆에 눕더니 사머리의 가슴을 안는다. 잠시 후 사머리가 가슴이 답답하여 눈을 떠보니 영복이가 눈알을 번뜩이며 옆에 누워있는 게 아닌가. 악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영복이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가만히 있으란 게. 그러며 허겁지겁 사머리의 고쟁이를 델추고 번뜩이는 눈빛으로 우악스럽게 사머리를 안으려는 순간 야옹하는 소리와 함께 고양이가 영복이의 엉덩이를 힘껏 물어뜯었다. 악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방바닥에 나가 떨어지는 영복이.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보니 피가 철철철 흐른다. 영복이는 급하게 사머리 방을 빠져나와 사랑채로 돌아왔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니 겁이 난 영복이가 저거리로 엉덩이를 감싼 채로 안채로 가서는 아버지, 어머니. 깜짝 놀란 최대감 내외가 나와 아들을 보더니 아니, 왜 그냐? 오신 일이 있었단가? 아버지, 지가 통시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디 그놈의 괭이가 나타나서는 요러코롬 엉덩이를 물었구만이라. 나며 거짓말을 하자. 아니, 또 그놈의 괭이가? 최대감은 자고 있는 모습들을 깨워 얼른 의원 집으로 데리고 갔다. 한참 후에 치료를 마치고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돌아온 영복이. 아버지, 그 요망한 놈을 꼭 잡아야 되야라. 최대감은 씩씩거리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복이가 소피를 보려고 통실을 가는데 사머리 방에 이상한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다. 분명 고향이었다. 사머리가 고양이를 안고 있는 형상이었다. 아니, 저건 분명 그놈의 괭이오. 영복이는 냅다 끼어 사머리 방으로 가서는 방문을 홀컥 열었다. 사몰아, 방금 있던 것이 괭이 아니었냐? 그러자 금시처문이라는 표정으로. 아니, 도련님. 그게 무슨 말이다요? 괭이라니요? 전 줄창 혼자 앉아있었단 게요.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머슴들이 달려오자. 여봐라, 싸게 사머리 방을 뒤져보더라고. 분명 그 요망한 괭이놈이 숨어있을 것이오. 머슴들은 구석구석을 뒤져보았지만 고양이는커녕 빈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도련님. 아마도 헛것을 본 것 같단 게요. 아니다. 헛것을 보다니 분명 그 괭이였단 게. 도련님. 아무래도 도련님이 그 괭이에 대한 원한 땜시 헛것을 본 게 틀림없단 게요. 다수의 말에 밀려버린 영복이는 결국 헛것을 본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검은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달 후 영복이는 약혼녀 박진사의 딸과 혼례를 치렀다. 과거에 급제하여 혼례를 올리려 했으나 매번 낙방을 하니 최대감이 혼례를 서두른 것이다. 혼례 올리기 전날 밤. 사머리가 신방에 원한금침을 깔고 첫날밤 준비를 하였다. 드디어 혼례를 마치고 원한금침에 누운 두 신랑 신부. 첫 일합을 마치고 있는데 신부가 엉덩이를 움찔움찔 좌우로 흔들며 개개한 감창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 영복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앉더니. 아니 어째 첫날밤 신부가 요루코름 요망한 짓을 헌다요. 처녀가 맞소? 양갓집 처녀가 둔불을 움직여 흥을 돋구려 헌께. 대체 어디서 이런 방중술을 배워왔단 말이다요. 화를 불같이 내고 신방을 빠져나와 사랑방으로 가버린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최대감 내외에게 일로 바치고는 신부를 친정으로 쫓아내버렸다. 사실 첫날밤. 사머리가 금침 속에 밤가시를 짧게 잘라 넣어두었던 것이다. 따끔따끔한 밤가시가 움직일 때마다 엉덩이를 찌르니 신부가 참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원수지간이 된 두 집안은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다리였다. 친정아버지는 결국 분을 참지 못해 자객을 시켜 영복이에 두 다리를 절단 내버렸다. 영복이는 결국 과거는 고사하고 방 안에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불구가 되어 매일 술로 살았다. 이렇듯 최대감 집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하루는 최대감이 친구가 주고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얼큰하게 취한 최대감이 4인교 가마 안에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한 마리가 가마꾼의 다리를 확 물었다. 가마꾼의 비명소리와 함께 가마 손잡이를 놓치는 순간 기웃둥하면서 가마가 그만 강뚝 아래로 불러 안에 있던 최대감이 비명횡사하고 말았다. 갑작스런 최대감의 죽음으로 또 집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도 귀신이 들린 집이라며 모두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데 장례를 치르던 중에도 병풍 뒤에서 뛰쳐나온 고양이가 최대감의 위패와 재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장례가 끝나고 다음 날 새벽 사머리가 작은 보따리 하나 옆에 끼고 최대감 집을 나와 유유히 어디론가 걸음을 재촉한다. 그리고 언제 나타났는지 그 검은 고양이가 그녀 뒤를 졸졸 따르고 있었다. 사실 최대감과 사머리의 악연은 이십 수년 전으로 넘어간다. 병자호란이 일어나 병사가 부족했던 당시 대규모 징진명령이 각 고울로 하달되어 당시 젊은 최대감이 전쟁터로 끌려나가야 할 판이었다. 최대감과 그의 아버지는 머리를 써 당시 같은 마을에 사는 사머리의 아버지에게 제안을 했다. 여보게 자네가 우리 아들 대신 전쟁터로 나가준다면 나가 자네의 마누라하고 딸한 뒤 평생 먹고 살 돈을 줄 텐게 그리고 자네가 돌아오면 우리 집에 집사로 쓸 텐게 워쩍 사머리의 아버지는 울먹이며 나울이 지 딸이 아직 핏덩어린 뒤 지가 없으면 어쩌겄소 싸게 그 말씀은 거두시랑께요 아니 이 사람아 그러기에 나가 평생 먹고 살 돈을 죽었다는 것 아뇨 나울이 돈이 문제가 아니랑께요 그렇게 거절을 하자 그날부터 최대감 아버지의 협박은 계속되었다. 건달들을 시켜 몰매를 주거나 1년 내내 뼈빠지게 갈아놓은 밭들 모두 엎어버리는 등 온갖 악행을 서슴치 않았다. 결국 두 손 두 발 닫은 사머리의 아버지 나울이 알겄소 지가 대신 갈 텐게 약조하신 돈은 꼭 주시랑께요 암만 여보가 있겄는가 그렇게 하여 징진명부의 젊은 최대감 이름 대신 사머리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고 전쟁터로 끌려갔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사머리의 어머니가 어린 사머리를 안고 대성통곡을 한다. 사머리의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정갈이 온 것이다. 충격으로 실신하여 쓰러진 어머니 옆에 어린 사머리는 영문도 모른 채 큰소리로 울어댄다. 최대감의 아버지는 약속했던 돈을 죽이는커녕 복매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사람을 시켜 두 모녀를 먼 섬으로 팔아넘겨버렸다. 결국 화병으로 사머리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죽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모든 내막을 전해들은 사머리는 이를 갈며 복수의 칼날을 채웠던 것이다. 인과 응보라 했던가 정상도 새샘골에 사는 열일곱 살 만득이라는 놈은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터를 헤집고 다니며 칼치기를 하거나 물건을 훔치기도 한다. 삐쩍 마르고 어찌나 행동이 민첩한지 두 눈 뜨고 당해도 모를 지경이다. 게다가 강다구가 보통이 아니라 장터를 이미 선점한 각설이들과 시비가 붙어도 절대 밀리는 법이 없다. 하루는 장날 시비가 붙었다. 각설이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걸 보니 우두머리인 듯하다. 야 이누아! 어디서 굴러먹던 개뼉다구요! 어디 함 맛좀 볼기가! 만득이는 우통을 벗어던지고는 그래! 오늘 잘 만났데이! 함 붙어보자이! 덩치로 봐서는 한 주먹 김도 안 되는 만득이가 되더니 오이가 없는 듯 주먹을 세게 날리자 폭 하고 만득이가 나가 떨어졌다. 우우하며 각설이들이 비웃기 시작한다. 겨우 다시 일어난 만득이의 코에서 피가 줄줄 흐르기 시작한다. 이 새끼가 하면서 달려들더니 다리를 날린다. 하지만 잽싸게 피하더니 다시 주먹을 날리는 각설이 또 한방 얼굴에 정통으로 맞은 만득이가 푹 쓰러진다. 그리고는 쓰러진 만득이를 발로 짚밟기 시작한다. 한참 그렇게 두들겨 맞던 만득이가 각설이 다리를 잡고 세게 물기 시작했다. 고통에 비명을 지르던 각설이가 만득이를 때려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순간 갑자기 대가리를 들어 각설이의 얼굴을 가격했다. 악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뒤로 벌렁 넘어가 버리니 만득이가 다시 배에 올라타 주먹으로 각설이의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역전이 된 싸움판 비웃던 각설이들도 당황했는지 모두 한발 물러선다. 결국 우두머리 각설이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는 싸움이 일단락되었다. 이제 장터에서 누구도 만득이에게 뭐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늘 혼자 도둑고양이처럼 다니니 외롭기는 하다. 하루는 으슥한 밤에 월담을 하기 위해 돈 많은 최대감 집으로 간 만득이. 불이 꺼질 때까지 밖에서 봉종을 살핀다. 자시가 훨씬 넘은 시간 만득이는 능숙하게 담을 넘었다. 같이 발을 하고 조심조심한 채로 가는데 갑자기 별채에서 누군가가 후다닥 뛰어나오더니 담 쪽으로 달려오는 게 아닌가. 놀란 만득이가 피할 사이도 없이 맞닥뜨린 두 사람. 그런데 바로 뒤에서 도둑놈 잡으라며 최대감 집 머슴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온다. 동시에 두 사람은 크게 놀라 옆으로 피하는데 먼저 들어온 도둑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담을 넘어 주랭랑을 쳤다. 안면이 있다. 분명히 아는 얼굴이다. 한창 머리를 굴리던 만득이가 무릎을 쳤다. 그래. 포목점 주인. 장터에서 꽤나 큰 규모로 장사를 하는 김서방이다. 만득이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큰 포목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월담을 하다니. 만득이 만득이도 얼른 다시 담을 넘어 비어있는 방앗간으로 가서 거적을 깔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아 새벽달기 울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새고 말았다. 배가 고픈 만득이는 몇 푼 밥값이라도 벌려고 다시 장터로 갔다. 일찍 장을 보러 온 어떤 아짐의 곁으로 가서 날카로운 칼로 주머니를 째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팔을 낚아채더니 몸을 당겼다. 깜짝 놀란 만득이가 화를 내며 욕을 하려는데 야 이놈아 어디 식전부터 칼치기가 그랬다. 포목점주인 김서방이었다. 만득이 눈물을 움켜잡은 김서방은 보통 힘이 아니었다. 질질 끌려 주막으로 갔다. 주모 국밥 두 그릇만 말아주소. 야 이놈아 아직 식전이가? 예 그런데 김서방은 빙긋이 웃으며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만득이도 호겁지겁 먹고 있는데 어제 난 줄 알았지? 만득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밥을 다 먹은 김서방이 다시 진지한 얼굴로 전대 주머니를 꺼내더니 말했다. 자 이거 쓰거래이 하지만 어제 날 만난 거는 니가 북망산에 갈 때까지 비밀이 돼이 알겄나? 만득이가 역시 고개를 끄덕이니 김서방이 말했다. 그러면 얼른 밥 묵고 드가 거래이 만에 하나 이 말이 세나 가믄 니는 목숨을 부지 못 할 기다. 예 알겄습니다. 김서방이 돌아가고 난 후 전대를 열어본 만득이는 깜짝 놀랐다. 300냥 이나 들어있는 게 아닌가 점점 더 알 수가 없다. 김서방의 도둑질과 이 도금 300냥 만득이는 갑자기 생긴 횡재에 몸이 날아갈 듯 했다. 우선 신고 다니던 집신도 바꾸고 옷도 새옷으로 사입었다. 그리고 맛있는 국밥도 마음껏 사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최대감집 모숨을 만나게 되었다. 사실 우연이라기보다는 만득이가 줄곧 최대감집에 관심을 갖고 염탐을 하던 중이었다. 만득이는 모숨에게 탁주를 대접하고는 은근히 집안 사정을 캐물었다. 한 잔 들어간 모습은 기분이 좋았는지 술에 취해 묻는 대로 술술 대답을 한다. 자네만 자네만 알고 있어야 된다. 소문 세나 감은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기라. 아 글쎄 며칠 전에 어떤 놈이 우리 나울이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할락하다가 도망친다 아이가 어떤 놈인지 잡히면 죽음을 모면할 긴데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진 만득이가 물었다. 그래갖고 별일은 없었다 갑니까? 별일? 그건 모르겄네 도둑놈임은 곡관을 털든가 해야지 와 혼자 사는 세색시 방에 드갔는지 와 혼자 사십니까 예 응 우리 도련님이 무관인데 변방으로 발령이 나갔고 홀레 올리고 바로 떠나시지 그래가 세마님이 독수공방을 하고 있는거라 아이고 내가 얘기하다 보이 별 얘기를 다 하는구마 자네 입단속 단디 해야 된대 알았지 예 물론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만득이는 이제야 서서히 풀리지 않던 의혹이 풀리기 시작했다 왜 부자 김서방이 월담을 했는지 분명 세아씨와 김서방 사이에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실타래를 풀어보니 또 다른 봄보리로 연결이 된다 그날부터 만득이는 동네 아낙매들을 매수하여 소문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소문과 뒷담화에는 연료상을 받고 혼자 사는 수원댁도 물망에 올랐다 매일 밤마다 수원댁집에 몰래 들어가서 텐마루에 숨어서 풍정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한날밤 늦은 시각 한 남자가 몰래 주변을 살피더니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에 귀를 대보니 어느새 일합을 치르는 듯 수원댁의 감창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만득이는 쾌제를 불렀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수원댁 집을 찾아간 만득이가 열린 대문을 밀고 들어간다 아니 눕고 텐마루에서 머리를 빗던 수원댁이 놀라며 묻는다 안녕하십니까 지는 저 동네 사는 만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리 일찍 웬일로 왔는교 마님 소린이 어젯밤 소피가 마려버가 우연히 담벼락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마님 방으로 어떤 사내가 몰래 들어가던데 별일은 없으셨는교 그러자 깜짝 놀란 수원댁이 말했다 아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고 마님 소인은 입이 억수로 무겁심더 하며 능청을 떨자 대체 나한테 와카노 내하고 무신 억하심정이라도 있는기가 아임이도 그럴 리가 있겄습니꺼 열려문도 받으신 분이 그러자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물었다 뭘 원하는데 다 아시지 않습니꺼 돈이라 돈을 원합니꺼 줌은 고맙지에 얼매를 원하는데 글쎄 믿어 마이줌은 더 좋고해 한창 말이 없던 수원댁이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열었다 그럼 천냥이면 되겠습니꺼 천냥이라는 말에 만득이는 깜짝 놀랐다 사실 백냥이라도 준다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으려던 속셈이었다 그런데 천냥이라니 그 소리를 듣자 더욱더 배짱을 튕기기 시작했다 천냥이라에 고마 소인 물러가 계심더 잘 계시이소 조심더 내 이천냥 드리겠심더 대신 안 말 안겠다는 각서를 써주이소 이천냥이라 만득이는 숨이 막혔다 조심 더 써드리지 돈을 받아든 만득이는 그 집을 나서자마자 방앗간에 가서 미친듯이 혼자 웃기 시작했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니 그것도 이런 거금을 만득이는 다음 날 거처할 집부터 얻었다 이대로만 하면 곧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부터는 아예 돈을 주고 소문을 캐기 시작했다 돈벌로 멀리간 코강꾼의 마누라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한 안방마님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을 둔 여편내 하물며 홀례를 앞둔 고관대작의 딸까지 바람은 끝이 없었다 모두가 만득이의 손님이다 게다가 이제는 없는 소문까지 만들어 만약 돈을 안 주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을 하니 죄없고 마음 약한 여자들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만들어 만득이에게 상납을 한다 벌써 만득이의 본 괴짝에는 엽전이 차고 넘친다 이제는 어딜 가도 거들목거리며 노비안이 안주에 비싼 홍주만 마시고 기방에 가서는 물 쓰듯이 돈을 써대기 시작한다 활동하는 범위를 멀리 전화도까지 넓히니 돈은 여수랑아리 마냥 써도 써도 줄지 않는다 오늘도 기방에서 거나하게 술을 먹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오는데 커다란 기와집에서 비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어떤 남자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나오는 게 아닌가 그것도 일전에 협박하여 돈을 뜯어냈던 돈 많은 젊은 과부가 사는 집이었다 순간 만득이는 술이 확 깨면서 돈이 보였다 이게 웬 떡이냐 만득이는 살금살금 그 남자 뒤를 미행했다 한참을 가더니 그 선비를 앞질러서는 말했다 그러자 선비가 깜짝 놀라더니 물었다 당신 누군데 그것까지는 아실 거 없고 웃잘깁니까 나으리 대까지 같이 가서 안빵마님께 이 사실을 알릴깁니까 아니면 적당히 여서 타협을 하실랍니까 그러면서 엄지와 검지를 비비며 능글맞게 웃는 만득이 선비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참말로 소문 안 낸다고 약조를 하는깁니까 아 그야 여부가 있습니꺼 나으리 하기 나름이지 알겠심도 그라믄 내 돈을 줄테니 따라오이소 만득이는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선비를 따라갔다 얼매나 주시겠습니꺼 네 달락하는 대로 다 주겠심도 오늘 제대로 물었다고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한참을 따라가던 만득이가 갑자기 당황하여 걸음을 멈추고는 말했다 아이라 나으리 여근 내 원하는 대로 다 준다 갑디꺼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여봐라 걔 아무도 없나 그러자 포초를 서던 포졸들이 뛰어나왔다 이 놈을 당장 포박해가 내 앞에 구로앉히라 만득이는 사색이 되어 봉헌 마당에 엎드렸다 그 선비는 사또였다 내 이놈 인자야 니 놈을 잡았대이 이런 처지길 농겄트니라고 내 누이가 니 놈 협박에 못 이겨 자결까지 생각했다 그래 내가 니 놈 잡을라꼬 몇 날 며칠 자맹을 했는지 모른다 여봐라 이 놈을 당장 하옥시키고 내일 공개 처형을 할기니까 당장 방을 붙이라 그리하여 다음 날 멀리 다른 마을에서까지 구경을 오니 그야말로 동원마당은 인산이네였다 내 이놈 니 놈은 사람 약점을 빌미로 큰 돈을 빼앗고 게다가 없는 사실까지 맹그러가 불쌍한 무녀자를 협박했으니 그 죄가 억수로 커 곤장 백대에 십년 옥살이와 협박해가 뺏은 돈은 모두 주인한테 돌려줄 것을 명한데이 나리 제발 살리주이소 형틀에 묶인 만득이는 풍곡을 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무서운 형벌은 시작되었다 결국 곤장 삼십대도 넘기기 전에 잠시 기절하는가 싶더니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만득이는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송선달 이라는 사람은 이전 영상에 소개해드렸으나 미처 보지 못하신 분을 위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송선달 그는 한평양 기생과 송대감 사이에 태어난 서출로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매우 총명했으나 서출이라는 출신 때문에 문과에 합격하였으나 표수를 얻지 못하고 일생을 불우하게 지내야 했다 그의 외모는 아버지를 닮아 매우 못생겨서 장가도 가지 못했다 하지만 지혜는 뛰어나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죽는 날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한다 지금부터 그가 겪었던 일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양의 최대감 이라는 만석군이 살았다 그는 어려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스무살 급제하여 왕의 총애를 받아 높은 지위에 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세상 부러울 게 없을 듯한 그에게 큰 고민이 있으니 바로 딸의 홀례 문제이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나이가 찼음에도 마음에 드는 사위를 얻기 위해 수많은 매파가 다리를 놓았지만 매번 퇴짜를 놓으니 벌써 딸의 나이가 스물둘이다 하루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 베필로 짝지어질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어느 날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 딸의 운세를 물어보니 이거 뭐라고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왜 그러는가 안 좋은 괴라도 나왔단 말인가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따님의 베필은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남자를 만나 홀례를 올릴 괴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가난한 남자와 홀례를 올릴 것이란 것에 기분이 상한 최대감은 얼른 별채의 사람을 두고 딸이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가드다시피 하였다 좋다 내가 우리 딸의 팔자를 바꿔보겠노라 그렇게 철벽으로 외부와 단절시키니 딸은 숨이 막혀 죽을 뜻하지만 아버지의 엄명이라 방에서 술을 놓거나 사군자나 치며 매일매일 힘겹게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 없던 딸이 몸정 순심위의 도움을 받아 몰래 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밖으로 나오니 살 것만 같다 우선 장옷을 깊이 눌러쓰고 저작거리로 달려갔다 왁자 지코란 장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친다 그렇게 장터를 누비며 구경을 하는데 한쪽에서 딸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이가 있으니 한 점쟁이였다 딸이 한 박물가게에서 비녀를 구경하고 있는데 그 점쟁이가 슬쩍 다가와서는 아가씨 이따 천수교 다리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게요 딸은 깜짝 놀라 점쟁이를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저를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죠 그러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간다 딸은 처음에는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구나 하며 개의치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천수교 다리를 가면 좋은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일까? 구경을 마친 딸은 몸종 순심히 천수교 다리로 가보았다 하지만 좋은 일이 벌어질 듯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뭐야 그 노인이 헛소리를 한 것 같사옵니다 아가씨 딸도 알지도 못하는 그 노인의 말을 믿고 여기까지 온 자신이 우스워 혼자 실소를 했다 그래 얼른 돌아가자꾸나 하며 둘이 돌아서는데 갑자기 다리 밑에서 거짓대가 몰려와서는 각설이 타령을 불러댄다 옆으로 다가오자 몸에서 알 수 없는 악취가 나고 얼굴은 얼마나 씻지 않았는지 눈과 입술만 남겨두고 숲 검댕이를 발라놓은 듯 새까맞다 순심히가 거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 이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하지만 거지들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딸 주변을 애워싸고는 신명나게 각설이 타령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당황한 딸이 울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각설이가 딸의 손을 잡더니 치마 저고리를 찢어버렸다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딸의 얼굴을 각설이가 더러운 손으로 문지르기 시작했다 얼굴은 곧 새까맣게 되고 거기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니 그 곱고 예쁘던 딸의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영락없이 여자 각설이다 그런데 그때 바다를 건너 넘어온 청군들이 마을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조선 1637년 병자호란이 발발한 것이다 그들은 조선군을 추격하다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아비 규환이 된 마을은 그야말로 지옥이다 젊은 여자가 보이기만 하면 그 짐승같은 청군은 바지를 벗고 그것을 덜렁거리며 못된 짓을 해대기 시작했다 한 여자에게 서너 명씩 달려들어 일길거리며 그 짓을 하니 모두 실신하고 만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딸 가진 부모들은 딸을 숨길 새도 없이 당하고만이 모두 넋이 빠져 제정신이 아니다 다시 한 무리의 청군놈들이 천수교를 넘는데 각설이 패들이 모여있으니 도선 거렁배기들이구나 냄새 때문에 코를 손으로 막은 청군들이 최대감의 딸을 보지만 인상만 슬 뿐 손도 대지 않고 몸종 순심위에게 다시 짐승같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든다 순식간에 당하고 만순심위가 치마가 올라간 채로 통곡을 하니 딸이 벌벌벌 떨며 순심위를 안고 같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각설이들 각설이들 때문에 화를 면한 딸은 각설이들의 호위 아래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딸이 없어져 난리가 났던 최대감은 거짓골로 돌아온 딸을 보고는 아니 아니 얘야 어딜 다녀오느냐 너가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 아느냐 그 못된 청군놈이 끌고 간 줄 알았구나 이미 청군놈이 휩쓸고 간 별채는 부서지고 떨어지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딸은 아버지에게 자처지종을 얘기하니 아니 진짜더냐 그럼 이 각설이들이 널 살린 게로구나 그랬다 사실 장터에 있던 그 점쟁이는 송선달이었다 이미 청군이 조선을 침범해 온 것을 알고 바닷가와 인접한 이 마을에 먼저 들이닥칠 거라는 것을 인지하여 각설이를 만나 부탁하고 딸에게 그리 말했던 것이다 며칠 후 최대감은 각설이들을 불러 잔치를 열어주었다 고맙네 자네들이 아니었으면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큰 봉변을 당할 뻔했네 그러니 오늘은 마음껏 먹고 마시게나 그리고는 딸의 얼굴에 숲 검댕이를 발랐던 우두머리 각설이를 불러 따로 인사를 했다 여보게 자네가 내 딸을 살렸구먼 고맙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 두게 그러자 아닙니다 나으리 견마지로 입니다 제가 응당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감은 깜짝 놀랐다 견마지로라 했는가 여기서 견마지로란 자신의 수고로움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쓰는 고사성어로 개와 말의 수고로움을 말한다 각설이 답지 않게 꽤 유식하게 대답을 하니 자네 글 좀 읽었는가 아닙니다 그저 흉내만 좀 낼 뿐이옵니다 사실 저희 부친이 경주에서 김자 익자 현자를 쓰시온대 그러자 최대감이 땀짝 놀라며 그렇다면 혹시 경주 부사를 지내신 김익현 대감 아니신가 아니 어찌 저의 선친을 아시는지요 왜 모르겠나 그분이 어쩌다 영모를 도모하였다 하여 반대파에게 누명을 쓰는 바람에 왕이 일족을 멸하지 않았는가 물론 그 누명이 벗겨지기는 했으나 모두 참수를 당하여 대가 끊긴 걸로 알았는데 자네가 그분의 자제라니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을 예지하고 내 딸을 살렸는가 예 사실은 송선달이라 하시는 분이 저의 선친과 각별하였는데 제가 일이 된 것을 아시고 늘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제 명예를 살려주시려고 애쓰셨지만 제가 이미 마음의 상처가 커서 세상을 멀리하고 이렇듯 각서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송선달님이 제게 오셔서 그런 부탁을 하시길래 영문도 모르고 한 것이옵니다 그러니 너무 개념치 마시고 이 돈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제야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최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알게 꾸먼 하지만 고맙네 자네가 내 딸의 은인일세 그리고는 하인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당장 씻을 따뜻한 물을 대령하고 이 젊은이에게 맞을 만한 의복을 준비하거라 당황한 각서리가 아닙니다 나으리 이대로가 좋습니다 아닐세 송선달의 기쁜 뜻은 그게 아니라네 자꾸 거절하면 내가 매우 섭할 뜻하니 내 말을 따르게 결국 머슴이 이끄는 대로 정갈이 목욕을 하고 의복을 걸치니 이게 웬일인가 모두 깜짝 놀란다 광채가 흐르는 번듯한 얼굴에 봉상치 않은 귀티가 흘러나온다 딸도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본다 최대감도 내 심 놀랐는지 말을 못 잇더니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구먼 여보게 자네만 좋다면 나랑 같이 살겠는가 깜짝 놀라는 각설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네 사위가 돼달라는 얘기네 나도 멀리 딸을 시집보내고 나면 얼마나 상심이 클까 미리 고민하던 참인데 자네가 양친이 안 계시니 나와 살면 그 어찌 좋지 않겠는가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하겠네 각설이는 한참 말을 못 잇고 고개를 숙인 채 탁동같은 눈물을 흘렸다 딸도 눈물 짓는 각설이를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린다 자 오늘은 매우 기쁜 날이로다 내 사위도 생기고 아들도 생겼으니 그리고 당장 가서 송선달을 모셔오거라 하니 결국 점쟁이 말대로 최대감은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사위를 맞게 되었다 송선달은 시간이 나면 장기 두기를 즐겼다 지혜롭기로 이름난 송선달이었던 만큼 그의 장기 기술은 상대방이 속마음을 꿰뚫어보듯 능수능란하여서 한 번도 지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송선달은 그의 지인인 배첨지와 함께 장기를 두고 있었다 깊이 생각을 하며 장기를 두어나가는 송선달인지라 장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첨지의 폐색이 짙어졌다 이제 배첨지가 둘 차례였지만 묘한 수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마침 문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는지라 호기심이 생긴 송선달은 장기를 두다 말고 일어서서 들창문으로 가서는 밖을 내다보았다 배첨지는 그 틈을 타서 송선달의 장기 중에서 한 개를 슬쩍 감추어버렸다 송선달이 다시 돌아왔지만 말 한 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장기를 두었다 시간이 흐르자 장기의 형세는 차츰 송선달에게 불리해져갔고 급기야 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항상 지기만 하던 배첨지는 처음으로 승자가 되었다 송선달은 장기에 패했다는데 대하여 슬며시 부하가 치밀었다 자기보다 잘 두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배첨지가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것이다 송선달은 패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장기야를 늘어놓고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한 개씩 한 개씩 부어 나갔다 그리고는 마침내 말 한 마리가 중간에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싸움이 나서 밖을 살피로 창가로 갔을 때 배첨지가 말을 하나 숨긴 게 틀림없구먼 패에 가던 배첨지가 그 다음부터 이기기 시작했거든 사람을 속이다니 고약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직접 대놓고 꾸짖지 않아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리라 송선달은 그 후에도 배첨지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송선달이 어둠이 깔린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얼굴이 험상 곱고 어깨에 자루를 맨 두 사내가 무엇인가 수군대면서 지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차림새나 하는 짓거리로 보아 도둑질을 하러 가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다 송선달은 곧 그 두 사내를 따라갔다 이윽고 두 사내와 만난 송선달은 그들과 인사를 한 후 좋은 계획을 하나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나도 과거엔 도둑질께나 한다는 사람이었다오 자 이 동네에 꽤 돈이 많은 집의 내부를 알고 있으니 나와 도모해 볼 생각은 없소 전부터 이 집을 털 생각으로 계획을 착착 세워왔는데 미처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럭저럭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다오 어떠시오 형시들 나랑 한번 일을 버려볼 생각이 없소 두 사내는 송선달의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듣고는 그럴싸하다고 판단을 내려 함께 일할 것을 승낙했다 그 집의 구조를 잘 안다고 했어? 그럼 그곳으로 들어가는 건 당신이 앞장서시오 물건을 훔치는 일은 우리가 할 테니 조소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러서 안 돼요 좀 더 기다렸다 합시다 자시가 너무 마을이 어둠에 잠길 때까지 이윽고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자 송선달은 두 도둑에게 행동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송선달을 따라 송선달 집으로 들어간 두 도둑은 이것저것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무 물건이나 집어서는 자루에 놓으려고 했다 여보시오 이런 물건은 가져가나 마나 부피만 차지할 뿐이오 저쪽으로 가면 이것보다 몇 배나 값나가는 보물들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생전 처음 보는 보물이라는 말에 혹한 도둑들은 송선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자 마음껏 담으시오 나는 그동안 밖에 나가 망을 보고 있을 테니까 송선달이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문을 닫고 빗장을 단단하게 걸었다 그리고는 미리 대기시켜 놓은 포졸들을 불렀다 내 집에 도둑이 들어있으니 얼른 들어가서 생포하시오 다음 날 아침 동원에는 마을 사람들과 송선달 그리고 배첨지가 재판을 구경하고 있었다 사또가 큰 소리로 여기 송선달 집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힌 도둑이 있소 이자들을 재판하려는데 어떻게 엄하게 벌하면 좋겠소이까 사또의 말을 듣고 있는 배첨지는 다리가 오돌오돌 떨리고 심장이 또 멎는 것만 같았다 송선달의 물건을 훔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꼭 송선달과 장기를 두던 중에 말을 훔친 자신을 두고 하는 말 인 것만 같았다 사또 훔친 물건에 크고 작음을 구별치 마시고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그러면서 배첨지를 바라보니 더더욱 양심에 찔린 배첨지가 송선달의 눈을 못 마주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송선달을 찾은 배첨지가 녹죽 절을 하고는 송선달님 제가 승부의 눈이 멀어 그날 장기에서 말을 빼돌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송선달은 친땀을 뻘뻘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는 배첨지의 모습을 내려다보고는 걸걸 웃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 일 때문에 동원에서 재판을 연 것은 아니오 난 그런 사소한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요 어제저녁에 내 방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던 도둑을 잡았길래 그 도둑을 혼내려고 한 것뿐입니다 송선달은 이렇게 배첨지를 직접 꾸짖지 않고도 배첨지 스스로 실토하도록 만들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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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